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이 게임에 지금 용들이 빡쳐가지고 많은 플레이어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와 함께 빡친 용들을 한번 달래보려고 합니다 예스 이런 어려운 거 할 때 왜 꼭 아빠를 오라 그러니 아니 아니 우리가 용을 달랜다는 게 말이 돼? 네 용갈이 용갈 알았어 가자 알겠습니다 갑시다 당신을 익사 빨리 땅을 찾아라 여기 땅인데 뭘 땅을 찾아라 그래 뭐야 저기 용들이 빡쳐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용갈스 용갈스 진정해 용갈스 진정해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용갈스 어 목캔디 아 나도 목캔디 먹고 싶다 아 목캔디 어 야 용이 땅을 파네 어 맞아요 맞아요 저 땅 파면 다이아몬드나 뭐 그런 최강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포인트는 없는 거니 네 아 그러면 용갈스가 용갈스 용갈스 비눗방울 비눗방울 야 한 마리가 아니야 여러 마리야 어 용갈스 비눗방울 비눗방울 용갈스 비눗방울 무슨 짓이야 용갈이 세수하라고 비눗방울 뿌리는 거야 너 왜 그래 아니 용갈이가 비눗방울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어려워 아 참나 용갈스 비눗방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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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파란 용갈스 어 파란 용갈스 어 파란 용갈스 아 바스 어 어 어디에 아 살았다 너 높아 들어가야 되는데 높아 내려 높아 내려 높아 내려 아 어떻게 올라가 어 안돼 높아 내려 없애버렸어 땡큐 땡큐 용갈 아 왜 땡큐인 거야 아 저기 올라가려고 했는데 방해를 했어 너 위에 있니 네 안돼 오케이 내려와 아 어이씨 용갈이가 날 때렸어 용갈스 비눗방울 비눗방울 아 용갈이가 날 똥침했어 아 나쁜 용갈스 아 용갈스 왜 그래 어 아빠 비눗방울 좋아해요 아 애가 제일 높은 데는 거 아닌가 아 아빠가 있는데 어 어 어이씨 어 어 아 아 용갈스 왜 이래 정신없게 아 그니까요 예술아 뛰지마 정신 어떻게 올라갔니 어 쟤네 대박쓰 어 할 수 있어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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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빠 아빠 이거 봐요 비눗방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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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눗없어 나 세수하기 싫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잘 가 안돼 오케이 친구 머리 맞고 라이브 아 밀어지잖아 이거 봐 하하 하하 야 비눗방울 하지마 아 용갈스 아 잘했어 어 밑에 아무것도 없어 안돼 밑에 친구 다 죽었어 으하 으악 으아 아 대박 어 허공에 떠서 살아서 허공에서 아 어 카메라 좀 빼봐 허공이였어 오 대박쓰? 난 역시 잘해 난 역시 잘하는 거 같아 아빠 일로 와요 아빠 아빠 나 옷 좀 사게 그러니까 옷을 사시면 돼요 근데 로봇스야 나 거지야 그 옷 말고 여기서 사면 되거든요 토큰에서 이렇게 사면 돼요 아 얼굴 나 토큰 20개 있는데 20개 있으면 그걸로 사면 되죠 나도 사게 해줘 비켜봐 나 얼굴을 말해주는 거다 이거 할래 오케이 나 이거 장착을 안했네 장착 어떻게 하는 거였지 장착을 어떻게 하니 장착은 산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어딜 클릭해 얼굴을? 잘 모르겠어요 나 얼굴을 바꿔주세요 샀단 말이야 편집기가 여기 있어요 아빠 그걸로 하면 돼요 아 진짜 편집기 열기 어 어 되다! 또 한 번 가볼까요 아빠 근데 용어를 달릴 수도 있는거야? 네 당연하죠 이번에 용어를 한 번 달려볼게 오케이 어딨어 없는데? 아니 아니 용갈스 용갈스 어디있어? 사용하늘 위에 용갈아 너 네가 빡친 일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면 안 돼 맞아 용갈이 너도 생각이란 걸 하고 살 거 아니니 요즘에 전화인폼도 많이 도는데 너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해 맞아요! 아빠랑 붙어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제일 높죠 여러분? 아니에요 제가 제일 주위에 있으면 안전해요 왜냐하면 용갈이는 저같이 선한 사람들을 알아보거든요 용갈이는 저를 보고 생각할 거예요 아 저 노란 노란분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빠가 기가 세거든 기 내공이 세 내공이 영어로는 인사이드 파워라고 하는데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용갈이가 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것 봐 나만 피해서 가잖아 아래 때문에 불안하죠 여러분 저는 괜찮은데 아래 때문에 용갈이가 빡쳐가지고 여기가 아마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 마리 왔죠 두 마리 왔죠 이거 보세요 아 진짜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아래 여기 오니까 용갈이가 오잖아 저 옆으로 올라가야지 아니에요 아 진짜 real 아 진짜 .. 진짜.. 진짜스 아 아 용갈스 진정해 용갈스 진정해 자 atenção 빛아내oles 반으로 진정합시다 네hini 때문에unto 강아지가 database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죠 너 머리에서 안 내 route 안 해봐 저 rápida 내inde 웃음 아니에요 공가 아악 under a 아잉 진짜 영갈이가 탔어 응 função 이리 와! 아니에요. 용갈스! 거봐! 네가 있는 곳으로 온다니까! 진짜! 나 용갈이 탔어! 아 진짜요? 아! 아빠는 용갈이를 타는 사람이야. 용탔스! 나는 공중부영화 하는 사람이야! 아! 용탔스! 너희들 위드야!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제일 높아. 아사라비아, 콜롬비아. 여러분 보셨죠? 봤죠 여러분! 제가 제일 높습니다. 용갈스는 저를 지켜주고 있는데 아려가 저 괴롭히고 있어요. 나 방구 낀 거 봤어요? 핑크 방구? 용갈이 빡친 용갈이를 달래주자고 해놓고 지금 와서 혼자 살겠다고. 너무한 거 아니니? 자! 달래줍시다. 달래주는 게 아니라서 빡치게 하는 기름방울도 날리면서 이리 와봐라! 이거잖아! 그러지 말라고! 아니에요! 하지 말라고! 봐봐요! 우리한테 안 오잖아요! 하지 말라고! 안녕 핑크스! 아! 거봐! 네가 용갈이 빡치게 했잖아! 아니에요! 이거봐요! 제 미눈방울이 얼마나 좋은데! 아! 용박스! 용갈아! 다섯 마리야! 아! 아! 안 돼! 안 돼! 점프가 안 돼!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! 아! 밀지마 밀지마! 너 밀지마 바람네! 아니 너도 밀지마! 아 진짜! 어! 12초로 견뎌! 용갈스! 안 돼! 야! 용갈스! 봐봐요! 안 오잖아요! 용갈스! 이지 이지! 용갈스 이지! 이지! 이지 이지! 예! 1초 살았어! 오! 대박! 빰빰빰빰빰! 아! 빠트러요! 밀어갖고! 야채 빠져! 빠져! 아! 내가 빠져! 아! 난 너무 잘하는 거 같아! 저도 너무 잘하는 거 같아! 아 진짜! 아! 아빠! 이거 장착하러 가볼까요? 장착 어디서 하는 거야? 어! 여기요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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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밖에 나와서! 여기 여기! 어디냐! 현직기 열기! 아! 이거 눌러야 돼? 네! 여기 하면은!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도 할 수 있어요! 아하! 난 다필요! 얼굴을! 사용하겠습니다! 얼굴 똥 씹은 표정! 아! 이거! 이거! 컨트롤러 팩! 야! 아리야! 이제 아빠 얼굴 똥 씹었어! 어디요? 아! 나도! 스킨도 바꿀 수 있나? 네! 스킨도 바꿔야지! 이거봐요! 아빠 이제 저는 컨트롤러 팩을 썼습니다! 아! 이건 안되는데! 아! 그래요? 스킨은 옷 바꾸네! 겉에 옷만 바꿀 수 있고! 그렇군! 어! 난파선이래! 난파선이요? 어! 아래가 거기서 방귀만 안 끼고 있습니다! 하하하! 오케이! 가자! 난 이유를 이제 알았어! 아빠! 드래곤이 빡쳤던 이유는 너의 방귀 때문에 그랬어! 나 방귀 안 꼈는데? 아냐 썩은 냄새가 지금 여기 근처에서 나고 있거든? 그런 썩은 냄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! 아니거든요! 겨드랑이 냄새와 발냄새의 온상이 나 어딨니? 너가 배에 타고 있지? 아! 저 배에서 또 이상한 물감을 뿌리고 있어! 아! 이거 컨트롤러 팩이에요! 무슨 팩인지 모르겠지만 용가리를 더 빡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바로 때리잖아! 색깔을 뿌려놓으니까! 아니에요! 색깔 안 보이거든요! 나 완전 보호색이야 여기! 아빠도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! 나 완전 보호색이라고요? 용가라 진정해! 아 그래 아래가 방귀 끼고 미안해! 그렇다고 나머지 친구들 그렇게 결부리면 안 되지!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그래! 아 아래의 방귀는 진짜 미안하다! 나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! 아 아래의 방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나? 아 이 슬픈 현실! 나한테 왜 그래! 용가리가 너무 슬퍼! 야 내 자리로 오지마 얘들아! 자꾸 내 자리 오는데! 아! 나 물 빠졌다! 아 진짜! 아빠! 아! 애들이 내 자리가 자꾸 날 밀어! 아빠 내가 살려줄게요! 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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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짝 떼지 말고 저리 가세요! 헛짝 떼지마! 이거 내 자리라고! 컨트롤러 팩 멋지죠? 싫어 이거 방귀냄새야 이거! 이거 방귀냄새 아니야! 이거 핑크빛을 가장한 방귀였어! 아 진짜! 이 방귀냄새 때문에 또 용가리가 우리를 공격할 거야! 너 때문에 온다! 지금.. 계속 안전해 그들 진짜 여기! 안 오잖아요! 안전했는데 너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망했어! 여기 지금 내가 보호색으로 다 만드는 중이잖아요! 여기 보호색이라고? 네! 이 썩은 냄새는 뭐야 도대체! 아빠 방귀끼는 냄새! 친구들 봐! 내 자리 오는 거야! 아 당연히! 여기 있으면 다 보호색제니까 그렇죠! 아 진짜! 내가 너무나 잘 자리를 잡았는데 다 모든 애들이 지금 나의.. 저리 가 얘들아! 방귀끼지마! 아 진짜 이거.. 이 냄새 이 브러시다! 아! 아니라니까! 이거 냄새 때문에 아빠 얼굴 표정이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! 아빠 얼굴이.. 아! 아빠 지금 똥 씹은 표정이구나! 와 이거 지금 나무 봤지? 아빠가 찾은 자리 빼고는 다.. 애들 때문에 내가 점프가 안 돼 진짜! 야!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점프가 안 돼잖아! 여기는 내가 자리 잡은 데인데 너네들이 와서 다 지금 걸레를 만들고 있어! 여기 내 자리라고! 아 진짜! 같이 좀 씁시다 네! 아니 용을 달래러 와갖고 왜 용! 방귀를 끼고 앉아! 분홍방귀를 끼고 앉아! 나 이거 이! 아 진짜! 너희들 때문에! 내가 잡아놓은 건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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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다! 아! 아 진짜!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.. 아니 내가 다리 잘 잡아놨는데 왜 너네들이 와서 나한테.. 아! 어쩌라고! 아! 진짜! 아! 죽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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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군.. 아 나 피 진짜 없다! 아 진짜.. 방귀쓰! 핑크쓰! 용가리쓰! 오케이! 살았다! 아녀랑! 여러분 오늘은 용가리 친구들이 빡쳐가지고 친구들 막 괴롭히길래 아빠가 지금 짜잔 하고 등장해가지고 네 용가리 친구를 혼내줬습니다! 아니에요 여러분 용가리가 빡쳤던 이유는 아래 방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분홍방귀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진짜 그럼 좋아요! 이제 찍어볼까요? 아 싫어! 그럼 제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! 그럼 여러분들 안녕! 아빠 이거 볼래요? 네 얼굴 안 보여요 지금?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! 안녕! 안녕! 안녕!